오늘 새벽 전주 시내 도로에서 차량 충돌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오늘 새벽 4시쯤 전주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에서 승용차가 14톤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 19살 A 씨와 동승자 등 4명이 숨지고 또 다른 동승자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트럭 뒷부분에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 60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